마을 순찰차 매트와 프랭크가 거리에서 순찰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마을은 오늘 안전해 이 둘이 있으면 아무도 말썽을 피우지 않을 거야 매트가 뭔가 수상한 걸 본 것 같은데? 잠깐, 저건 범죄자가 아니라 견인차 톰이야 그런데 이런 골목들에서 뭘 찾고 있는 거지? 저런, 누군가가 톰의 차고지에서 새로운 바퀴더미를 훔쳤나봐 걱정만 좀 이 둘의 도둑을 찾아내서 네 바퀴를 돌려줄게 어? 저게 뭐지? 타이어 더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아니네 그냥 박스더미였어 흠, 프랭크가 뭘 본 거지? 타이어 자국이야 누군가가 빨리 달려서 생긴 자국인 것 같은데 도둑일 수도 있겠어 저 트럭이 새로운 바퀴로 가득 찬 트레일러를 끌고 있어 도둑일 수도 있겠어 도둑인 게 틀림없어 도둑인 게 틀림없어 도둑인 게 틀림없어 오? 쫓아가야 돼 서둘러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매트 더 가면 돼 더 가면 돼 더 가면 돼 더 가면 돼 근데 왜 매트는 기뻐보이지? 트랭크야 도둑이 이렇게 도망칠 거라는 걸 예상했었나봐 그래 바로 그거야 넌 체포되었어 그리고 니가 알지 갈 곳은 바로 경찰서야 와 추격이 대단했어 얘들아 그리고 도둑이 그렇게 도망칠 걸 알고 도루를 막은 건 정말 똑똑했어 톰이 무척 기뻐할 거야 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톰이 왔네 이제 괜찮아 톰 이제 다른 데로 안 갈 거야 이제 매트와 프랭크가 타이어를 불러줬으니 자동차 마을에 다른 친구들을 지켜주러 가야겠다 잘했어 얘들아 마을 순찰차 안녕 트로이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아? 트로이 다음 정류장까진 좀 멀었네 우와 저거 보여 트로이? 트로이 브레이크 밟아 앞에 위험해 좀 더 세게 밟아 트로이 최대한 세게 아 잘했어 트로이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일이야 트로이? 무슨 걱정 있는 거야? 아 톰에게 물건을 갖다주기 위해서 다음 정류장까지 가야 하는구나 걱정 마 걱정 마 경찰차 매트와 소방차 프랭크를 찾아볼게 친구들이 널 막힌 곳에서 빼줄 수 있을 거야 매트, 프랭크, 트로이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어서 출발해야 돼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막힌 곳이면 할렐루야 альной 결롬한 깡이 도움이 увris고 제일 심각한 よろしく 아무리 나의 찍ären 쓰레 checkpoint 뿌려 여기 действительно 나의 저기야, 이제 트로이가 보여? 트로이, 프랭크와 맥즈가 널 도와주러 왔어 이제 저 돌을 어떻게 해야 할까? 트로이가 다음 정류장에 가야 돼 이 돌은 너무 무거워 보여, 매트 트로이, 프랭크, 이 돌은 너한테도 너무 무거워 보여 뭐하는 거야, 매트? 맞아, 공사장이 멀리 있지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공사장까지 돌을 굴려야 될까? 무슨 생각 있어? 저게 뭐야, 매트? 저 다묘로 뭘 할 거야? 좋은 생각이야, 매트 이 다묘와 새로 된 밧줄로 저 돌을 같이 당겨보자 대단해 힘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공사장이 다 왔어 저기 기준기 찰리가 있어 찰리를 불러보자 찰리야, 여기야 매트와 프랭크, 트로이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 돌이 트로이의 길을 막고 있어 우릴 도와줄래? 와, 찰리 굉장히 힘이 세다 잘했어 이제 길이 트였어,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찰리 트로이, 이제 계속 가야겠다 안녕 잘했어, 매트 잘했어, 프랭크 찰리 너도 잘했어 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안녕, 매트 안녕, 프랭크 뽑아보자